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두 번째로 내놓은 사전투표 조작의혹 집계자료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은 자유사회를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4.15 총선 의혹의 핵심 분석에 한 단계 도약을 가능하게 한 바실리아 tv를 방문해서 꼭 구독하시고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가 이 땅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 해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선 의혹의 핵심은 20대와 21대의 사전 득표율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1대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사전 득표율이 10% 높고 통합당의 경우는 사전 득표율이 10% 낮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10에서 13% 높고 통합당은 일방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10에서 13%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낮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또 관찰되는 일정 비율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통계적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 개입이나 통계적 관리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수차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대 총선은 반면에 오차범위 내에서 덜쭉날쭉하는 순수한 통계적 자료의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는 통계 자료이지만 21대 총선 결과는 통계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21대 총선 결과는 통계적 개입이나 관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통계적 특성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당선된 제3의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후보에는 1차의 통계적 개입이나 관리가 없었고 유독 제1후보와 제2후보에 대해서만 통계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의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격전을 치렀던 것부터 분석하기 시작하면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격차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이 대략 33%, 25%, 20%, 14%로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에 비해서 16.5%가 높다고 하고 통합당 후보가 반대로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 16.5%가 낮다고 하면 두 개의 격차는 총 격차는 33%가 나옵니다. 이처럼 한쪽은 높고 한쪽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낮은 그런 현상들이 전국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 얼마라는 값이 주어지고 경기도 얼마라는 값이 주어지고 인천도 얼마라는 값이 주어지고 대전도 얼마라는 값이 주어졌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역별로 고유한 값을 비실리아TV는 조작값 이렇게 부릅니다. 조작값 또 조작값을 또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을 나중에 보정값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별로 고유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조작값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비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명명한 그런 이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밝힌 분석자들은 많지만 그럼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졌을까? 여기서 다들 멈추어선 상태였습니다. 조슈아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작은 의심은 들지만 설명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 비실리아TV의 운영자인 조슈아님이 크게 기여한 일종의 혁신이자 창조는 바로 이 부분의 돌파구를 제공한 것입니다. 조슈아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점.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조슈아님은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당 표를 일정표당 그러니까 몇 장당 B당으로 돌리는 구조로 바로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번뜻 아이디어를 잡습니다. 조슈아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표기로 표가 들어가는 순간 A당으로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표를 일정매수당 한 장씩 예를 들으면 A당의 세 표 가운데 한 장씩 혹은 네 장 가운데 한 장씩을 B당으로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표기로 표가 들어가는 순간 A당으로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표를 A당이 얻은 표를 일정매수당 한 장씩 B당으로 돌리는 구조 B당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A당이 세 표를 얻었으면 세 표당 한 표를 B당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A당이 네 표를 얻었을 경우에 B당이 네 표 가운데 한 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조슈아 씨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봅니다. 조작값이 3인 경우 세 표당 한 표를 가진 경우 탐구 결과 서울은 대부분 조작값이 3이었습니다. 조작값을 3으로 가정하면 A당이 100표를 얻고 B당이 100표를 얻었을 때 A당은 B당이 얻은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A당이 부정한 방법 즉 개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다른 당이 얻은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고 이번 선거 의혹의 실마리 단서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칼럼입니다. 그게 이름이 원래 표입니다. 이때 A당과 B당이 각각 100표와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표입니다. 그래프에서 두 번째 칼럼입니다. 이름은 조작표 그리고 비율입니다. A당에게 30 플러스 33%가 주어지고 B당은 마이너스 33%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A당은 B당이 세 장을 얻을 때마다 한 장을 훔쳐가는 한 장을 가져가는 조작값이 바로 통계적으로 플러스 33% A당에 B당에 마이너스 33%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개표기를 통과한 표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 칼럼에서 A당은 133표가 됩니다. 그렇게 조작값을 주면 그리고 B당은 자기가 얻었던 100표보다 33표가 적은 67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익숙한 두 가지 100분율 자료가 나옵니다. A당은 67% B당은 33%입니다. A당은 67% B당은 33%입니다. 여러분 67대 33은 어떤 수차인가? 서울, 인천, 경기 등의 격전지에서 사전지지율, 관내 사전지지율, 관내 사전지지율에서 대부분에서 민주당은 모두 63%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규칙성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작값을 주면 왜 이렇게 놀라운 정도로 유사한 통계적 결과가 나왔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렇게 조작값을 주면 사전지지율과 관내 사전지지율과 관내 사전지지율이 1대 1대 1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방송 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대 1대 1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방송을 보시면. 여기서 조슈아님의 혁신과 창발적 발상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조작을 교정하면 될 것이 아닌가? 만일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을 원위치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값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만들었는데 그 값이 바로 교정값입니다. 훔쳐온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값을 보정값입니다. 훔치는 값을 조작값이라고 합니다. 보정값을 제공해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조작 수치를 역으로 적용해서 보정값을 주면 보정한 다음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21세기 총선 선거 결과가 정상적인 통계적 분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여름 한번 보시죠. 조작 수치를 적용한 오차범위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 표에 20대 총선의 격차가 나옵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정상입니다. 모든 게 덜쭉날쭉하고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21대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덜쭉날쭉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은 플러스 쪽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민주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누가 있습니까 다 통합당이 있습니다. 그 폭도 10% 이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재미통계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게 플러스가 나오고 모든 게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게 통계가 아니다. 통계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정수치를 적용한 겁니다. 조작된 것을 보정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1대 총선에서 B당이 얻은 3표당 1표를 A당이 가져간 것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린 보정수치를 적용한 값이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비로소 보정수치를 열 번째입니다. 비로소 보정수치를 적용한 이후에 써야 21대 총선의 결과는 20대 총선 결과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정된 수치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조작값을 보정값으로 수정하였을 때 21대 총선이 20대 총선과 너무 비슷합니다. 매우 정상적인 선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차범위 내에서 들쭉날쭉하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런 분포라는 것이. 그다음에 조슈아님의 주장입니다. 사전투표는 같은 국민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제1후보와 제2보소 사이에 20대 총선처럼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조슈아님이 조작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찾아낸 보정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3위입니다. 3표당 1표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부산, 충남은 4표입니다. 4표당 1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대구 6, 6위입니다. 경남 5위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 없습니다. 이런 보정값을 알고리즘에 적용한 경우에는 오차는 허용범위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정수치를 적용하게 되면 21대 총선의 비정상적인 분포가 통계가 아닌 상태에서 20대 총선처럼 정상적인 통계 분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열두 번째입니다. 개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조슈아님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자개표기에서 조작을 하였더라도 직계부에서 검사를 할 때 직계부에서 조작이 덜통이 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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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슈아님의 반박입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 분류기 개수에서 측정하고 직계부 개수의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모니터 양쪽에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분류기 개수에서 측정하고 직계부 개수의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모니터 양쪽에 다른 수치가 나오도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자기 실력으로 검시할 수 있다는 것이 조슈아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조슈아님의 방송에는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 개표기는 네 파트로 구성된다. 검표기 노트북 인터넷 서버 단 몇 줄의 프로그램 조작으로도 가능하다. 전국 각 지역에 단 한 자리 숫자를 가지고 개표 조작이 가능함을 자신은 증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검표기 노트북 인터넷 서버로 이루어지는 4가지 가운데 단 한 곳에서 단 몇 줄의 프로그램 조작으로도 개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조슈아님의 발견한 결과입니다.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기준으로 125석에서 129석 한국당은 118석에서 122석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34석에서 38석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결과를 얻게 됐다. 그리고 조슈아님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모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 행한 선거 조작 관련 찬반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그 토론은 전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온 문제 가운데 두 가지 문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서울, 경기, 인천 후보 간의 사전 투표율 일치 논란과 20대에 비해서 10% 이상 벌어진 사전과 달리 득표율 차이다. 이것은 엄청난 의혹이지만 모 유튜브 방송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슈아님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파진영은 가장 객관적 데이터 분석이며 전국 대규모 조작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인 전자개표기 조작의 의견을 모아서 사전 투표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점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슈아님의 가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근국 이래 이 같은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을 덮어리는 노력도 필사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미 공개한 자료가 엑셀로 분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좌나 우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느 정파에 속하냐 어느 정당에 속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이 사실과 진실을 밝힐 때만이 우리는 길이길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